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신비합태 공식 어플에 시건기의 퀴즈가 나옴과 동시에 현옥기에 또 예고편 톡톡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럼 퀴즈 먼저 풀고 톡톡 보도록 하죠 다시 풀기 그럼 바로 이제 문제 첫 번째 교실의 두 화분에 물을 주기로 한 사람은 1번 수찬, 2번 현지, 3번 규영, 4번 선생님 선생님은 아무래도 아닐 것 같고 수찬하고 규영이는 핸드폰을 했었죠? 아 이제 내 차례라고! 야 나 딱 한 판만 더 하자 2번 현지 정답이군 문제 두 번째 나쁜 말 화분이 깨지게 된 이유는 1번 수찬과 규영이 실수로 현지를 밀어서 2번 수찬과 규영이 웃다가 현지를 못 봐서 3번 화가 난 현지가 화분을 떨어뜨려서 4번 현지의 손이 미끄러져서 화분을 놓쳐서 요거는 수찬과 규영이 현지의 손이 미끄러졌다고 막 했는데 자기가 혼자 떨어뜨려 놓고는 너희들 진짜 사실상 밀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저는 1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1번 정답이군 자 문제는 세 번째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는 어플 친구의 이름은 1번 비밀 쉿 쉿 2번 비밀 툭툭 3번 비밀 톡톡 4번 비밀 친구 비밀 친구도 약간 있을 법한데 비밀 톡톡이었습니다 약간 카카오 톡톡처럼 나는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는 어플 친구 비밀 톡톡이야 3번 정답이군 자 문제 네 번째 현지는 비밀 톡톡 어플을 직접 다운받았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때 현지가 어 뭐야 이 어플은? 막 이랬었죠? 비밀 톡톡? 내가 언제 끌었지? 그렇기 때문에 2번 아니다 정답이군 문제 다섯 번째 가은이가 현지와 부딪히면서 현지가 떨어뜨린 물건은 1번 시계 2번 이어폰 3번 공책 4번 핸드폰 이때 현지가 핸드폰을 막 계속 붙잡고 있었죠 비밀 톡톡 때문에 그러다가 팍 부딪혀가지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4번 핸드폰 정답이군 자 문제 여섯 번째 강림이가 본 건물 위에 있던 이는? 1번 주비 2번 신비 3번 귀도연 4번 금비 요거는 강림이가 의외로 귀도연을 잘 감지하더라고요 으? 으? 뭐지? 3번 귀도연 정답이군 문제 일곱 번째 현우가 하리보다 칭찬 스티커를 더 많이 받았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현우가 하리보다 칭찬 스티커를 오히려 더 못 받았죠? 그래서 하리가 머리빡하게 막 붙이고 다녔습니다 내가 더 만치렁 이랬었죠? 나 칭찬 스티커 두 개나 받았다 그이 짜증난다 2번 아니다 정답이군 자 문제 여덟 번째 강림이 하리에게 먼저 가라고 한 이유는? 1번 둘이와 같이 가기 위해 2번 하리와 말다툼을 해서 3번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4번 누군가를 발견해서 일단 1번은 절대 아니고 뒤에 미행하고 있는 귀도연을 발견해버렸었죠? 흠 미안한데 너 먼저 갈래? 아니 귀도연 계속 쫓아다니 뭐하는 녀석이야? 뭔가 계량을 꾸미는 것 같아 4번? 정답이군 자 문제 아홉 번째 현지가 불안해한 이유는? 1번 화분이 깨져서 2번 수찬이와 규영이가 다쳐서 3번 비밀톡톡 어플이 지워져서 4번 쪽지 시험 준비를 못해서 아무래도 화분이 깨져서 일수도 있기도 하지만 2번 수찬이와 규영이가 다쳐서였죠? 장난으로 했는데 진짜 소환을 이뤄졌었어 박수찬이랑 최규영이 다쳤대 이거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 같잖아 2번? 정답이군 자 문제 열 번째 현지를 계단으로 이끈이는 담임선생님이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때 반장 일로 와봐 라고 하는 목소리를 따라갔지만 선생님? 단장 얼른 이쪽으로 와봐 담임선생님은 없었어요 그건 시공기가 농락을 한 거였죠?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저 선생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2번 아니다 정답이군 자 문제 열 한 번째 강림이가 어둠의 퇴마사에게 사용한 공격은 1번 지신의 분노 2번 중장의 나무 3번 수신의 불 4번 빛의 활 저는 개인적으로 빛의 활을 쓸 줄 알았더니만은 수신의 불 붉은 색깔 부적을 써서 샤! 했는데 헐어놨습니다 와 좀 충격이었어 3번 정답이군 자 문제 열 두 번째 현우는 어플을 통해 반 친구를 저주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때 어? 니가 저주한 거야? 야 김현우 니가 나 저주한 거야? 어? 내가 뭘? 그 어플 막 의심을 받았지만 아아 아니라고 어? 아니야 봐봐 그냥 캡처 화면이잖아 아니면 됐어 오해까지 풀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2번 아니다 정답이군 문제 열 세 번째 현지가 어플을 지우지 못한 이유는? 1번 친구들이 본인을 저주할까봐 2번 갑자기 어플이 보이지 않아서 3번 어플이 지워지지 않아서 4번 쪽지시험 때문에 핸드폰을 걷어서 어플을 원래는 지우려고 했는데 확김에? 안 지워져가지고 시공기가 다시 한번 유혹을 했었죠? 대신 너의 소원을 먼저 들어줄게 하지만 특별히 니 소원을 먼저 들어줄게 나는 너의 친구 비밀톡톡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1번 정답이군 문제 열 네 번째 현지는 친구들의 핸드폰을 걷어서 교무실에 가져갔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때 다행히도 교무실 안 가져가고? 어? 옥상으로 가져가잖아 옥상으로 가져간 걸 들켜버렸죠? 반장 지금 계단 올라가는데? 교무실은 아래층에 있잖아 2번 아니다 정답이군 문제 열 다섯 번째 시공기의 마지막 먹잇감 대상은 1번 하리 2번 강림 3번 현우 4번 가은 이때 가은이도 정말 싫어 이 가운도 보고 싶지 않아 오케이 라고 해서 마침 마지막 먹잇감이 있군 마지막 먹잇감이 제발 놓았네 저 녀석 덜 있으면 가은이야 가은이가 마지막 먹잇감이었죠? 4번 정답이군 자 문제를 여섯 번째 금비가 가은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요술은 1번 봉인의 요술 2번 시간대돌리기의 요술 3번 시간 정지의 요술 4번 올가미의 요술 이때 시간 정지의 요술로 멈춰버렸죠? 3번 정답이군 문제 열 일곱 번째 하리가 시공기를 물리치기 위해 소환한 귀신은 1번 녹수기 2번 야저기 3번 팔척기 4번 샌드맨 이때 녹수기를 소환해서 녹수기가 앙 물었었죠? 1번 녹수기 정답이군 문제 열 여덟 번째 시공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몸을 액체처럼 만들 수 있다 흐물흐물 2번 소원은 한 번만 들어줄 수 있다 3번 인간의 원안과 증오로 힘을 키운다 4번 사용자를 자신의 몸 안에 가둬버린다 이때 시공기 특징이 아닌 것은? 소원을 한 번만 들어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었죠? 무한대로 들어줬습니다 2번 정답이군 문제 열 아홉 번째 시공기를 물리치는 누구인가요? 1번 현지 2번 가은 3번 하리 4번 금비 시공기를 처음에 불러일으킨 것도 현지고 끝낸 것도 현지입니다 그럼 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비빌톡톡 이젠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바로 사라졌죠? 자기 자신이 약점이었어? 1번 정답이군 문제 20번째 시공기는 악귀이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때 금비가 설명을 해줬죠? 자녀의 시공기다 인간의 원안과 증오를 먹고 자라는 악귀 악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맞다 정답이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0문제 전부 맞춰버리면서 현우께 턱밥 이어서 바로 그럼 바로 예고패 시작해 주시면서 두리가 큰일 났어 우리 반 애가 갑자기 사라졌어 라면서 반 애들이 뭔가를 보고 있으면 뭐야 막 놀라워서 보고 있는데 현우가 눈앞에 사라진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면서 애들한테 말하고 있고 회상신 오지마 오지마 막 울면서 제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 잡아먹었지마 손으로 감싸버립니다 겁나 거대한가봐 장난감처럼 집어버리네 그러면서 가은이가 분명 단서가 있을거야 어디있지? 딱 보고 있는데? 하리가? 말해봐 강림아 무슨일이 있는거지? 이게 강림이가 지금 상당히 예민한 상태라서 요거에 대한 떡밥인거 같은데 말해봐 강림이가 그냥 혼자 속아리합니다 하면서 금비가 자는 어떻게 금비도 이미 귀두현을 알고있다고? 눈속에 귀두현이 있죠 여러분들? 바로 귀두현 등장 귀두현은 뭐야 이러면은 금비가 살던 시대에서부터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과거 인물 아니야 이거? 근데 여기 미래까지 넘어오고 뭔가 시간여행자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귀두현? 아니면 봉인됐다가 봉인해서 풀려난걸까요? 귀두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여행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고있다 봉인이 풀려난거지 라면서 둘이까지 뭐야 하면서 강림이가 으아 고통받고있어 강림이 흑화한다 아아 이거 귀두현은 당하는건가? 어둠의 대마사 공격? 하면서 과거 회상하는건가요? 쉭 이번에 귀두현 똑밥이 나올거 같은데 아? 귀두현 등장 쉭 또 주술을 써버리면서 사복검 늘어나라 하면서 검이 멋지게 빛이 나면서 누구랑 싸우네 이때 현옥기랑 싸우지 않을까 현옥기 상당히 쎄 보이거든요 강림이 대신이랑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칼 배버리고 두리가 도망치고 있어 오지마! 코스터벌 소환! 하면서 하리가 상당히 스펙타클한데? 현옥기 밑으로 지나갑니다 슬라이딩 하면서 피해버려! 하면서 기둥이 드디어 마스크를 벗습니다 드디어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왔군 라면서 다시 한번 현옥기 널 유혹해주마 시간이 얼마 없다고 뭔가 시간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죠? 이것도 시계침 같은 거 얼굴 자세히 보시면 괴종시계가 눈에 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지옥 저주의 총소리 땡땡땡땡땡 와 계속 쫓아와 시간이 없어 막 이런 데서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고 땡 땡 집에 늦게까지 안 들어온 애들을 잡아갈 것 같은 귀신이지 않을까 싶다는 걸 알아가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현옥기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아래 댓글에 추가해 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까지 비공arna 이젠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